1, 2, 3, 2, 1 또 그런가? 병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됐어! 끝! 어머, 꽃은 뭐예요? 플레이팅! 어머! 어머, 어디서? 그 하단에서 잘랐어 어머, 너무 예쁘잖아! 어우, 진짜 아, 또 에프들 진짜 역시 예쁜 건 위험해 너무 귀엽다 아침부터 감수성 진짜 폭발한다, 폭발해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언니, 어때요? 플레이팅! 어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우유, 어디 있어? 우유! 우유 어린이구나 음료 파트 음료? 네 은진 씨 오세요 네 식사해야죠 맛있겠다 진짜... 안봐 바 vá mo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어딨어. 너무 세껍니. 맛있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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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집에서 완전 해먹고 싶은 맛이야. 아, 시원한 거. 미쳤다. 진짜 맛있었는가? 진짜 맛있었는가? 어머. 끝났어요. 언니 뭐 드려? 일단 다 먹어. 아니,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치즈맛은 걸로. 참은 달아. 아, 커피 너무 맛있다. 보루차 같아. 아침 조합 너무 좋다. 든든한데요? 간단하고. 신랑 해줘. 좋아하겠다. 언니는 집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대충 먹고 이러지는 않고 뭔가 뚝딱. 나는 미리 2, 3일 정도까지 메뉴 정해놔. 그래서 장을 봐. 데이다, 데이. 시킬 때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메뉴대로 시키는 거야. 그럼 아침이라서 너무 귀찮아서 대충 반찬만 꺼내놓고 이런 거 안 해요? 거의 안 하면. 와. 언니 오늘 그럼. 너무 먹어. 몇 번을 얘기해. 오늘 뭘 수업하느냐 했다면서. 아, 맞다, 맞다. 아, 쏘리. 마늘 이야기도 하시고. 오늘 작업복은 어떻게 돼요? 운동화예요? 운동화 신어요? 아, 긴바지. 긴바지? 긴바지? 육두기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뭘 그랬어. 풀이구나, 풀. 풀이야, 풀. 잡초가 맞는 거예요, 풀. 풀도 고를까 봐 그런 거야, 지금. 오늘은 바다가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바다 아니야. 긴바지 불이니까. 그러니까. 더 맛있게 보이는데. 그리고 핶은 아낸피. 마늘은 트웨어ätze 팔찌. 오세요.